경상북도의 올해 8구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다 인원이 응시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926명을 선발하는 2013년도 8구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500여 명이 응시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낮지만 응시자 수는 4천여 명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9급 행정직은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